기쁨이 퐁퐁 써밋 타임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잘 기억했나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성탄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그럼 멋진 악기를 만들어서 가족 성탄 찬양대가 되어볼까요? 준비물은 재활용품, 여러가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부르고 싶은 성탄 찬양과 만들고 싶은 악기를 정해요 여러가지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요 예수님께 오신 이 날이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언제나 예수님 내게 오빠라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오늘의 미션 가족 성탄 찬양대 완성! 가족과 함께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며 성탄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매일 축하해요.